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안끼는 양송이버섯 피자에요 자주 만들어 먹는 간식이나 안주 중에 하나인데요 무더운 날씨에 불 쓰지 않고 쉽고 빠르게 갈거에요 아이들 건강 간식으로 최고구요 맥주 안주로도 최고에요 밀가루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피자 지금 그 레시피 공개합니다 자 따라오세요 비닐 제거하고 양송이 기둥 떼어내주세요 기둥은 찌개에 넣어주세요 버렸다간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맞습니다 깨끗이 닦아서 손질해주세요 햄은 잘게 썰어주세요 양파도 잘게 다져주세요 햄과 양파 넣은 볼에 옥수수 통조림 넣어주세요 피자 소스 넣어주세요 잘 섞어주세요 자 시작해볼까요? 자 시작해볼까요? 자 시작해볼까요?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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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가진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가진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가진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먹어 보겠습니다. 하와이안 버섯 피자부터 아~~ 여러분 꼭 해드세요. 정말 맛있어요. 음 한 끼 식사 대용으로도 좋았구요. 특히 아이들에게 최고일 것 같아요.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